서천의 대설경보가 대전과 금산을 제외한 전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적설량은 서천 33.7, 세종전이 22, 청양 10.6, 천안 7.5, 아산 5.9, 대전 1.4cm 등입니다. 눈은 내일까지 남부 서해안에 5에서 15cm, 북부 서해안과 내륙에 2에서 8cm 더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영하 7도에서 영하 3도로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내일은 새벽까지 눈이 내린 뒤 아침부터 맑아지겠지만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